아 매니라미레스가 베트남이란 박찬호 선수도 베트남 그럼요 예 이축될 필요 없죠 메이저리그 대반이 15년차 된 박찬호 선수구요 네 통상 9타수 2안타 박찬호 선수에게 좋지 못했어요 볼렛에 3개 있으나 3진도 역시 4개 있습니다 자 박찬호 본인의 커리어에서 아주 가장 위계 순간에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초급이야 초급이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93마일 150킬로미터의 빠른 무브먼트가 있는 공이였어요 네 못잡아낼게 없습니다 1너싱 집중하고 있는 박찬호 2구째 밀려요 24마일 파울 2너싱 구속은 박찬호 선수가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3구째 아 좋은 공이 들어왔는데 움찔했는데 네 이것도 나와달라는 공이었는데 라미레스가 곤란했네요 라이징서 패스볼이 94마일이 들어갔구요 네 자 이러면은 라미레스도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어요 3구째로 인해서 의외로 빠른 공 3개가 연속 들어갔거든요 네 네 자 생각이 많습니다 루이스와 박찬호 배터리 3번 타자 3번 타자 매니어라미레스 대란 이제 던지는데 몰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라미레스 잡아내고 이제 캠프와 만났습니다 캠프는 볼대압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직구인데요 네 네 5파울입니다 지금 5개 연속 다 빠른 볼이구요 네 네 여기서 이 위비를 박찬호 선수가 넘겨준다면은 왜 필리스가 그렇게 박찬호 선수를 기다렸는지 그렇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네 자 7회 이후의 타점 맥캠프가 내셔날리가 가장 많았다는 얘기죠 네 3위에 또 2대여도 올라있어요 후반부의 집중력이 돋보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스윙 완전 조절 투나스윙 네 바깥 슬라이더 완전히 속았습니다 네 좀 보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데요 이 선수가 한 달이라도 또 한 쉬고 나왔나 할 정도로 그럼 무엇보다도 지금 박찬호 선수가 아무리 밋더라도 긴장이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침착하게 볼카운트 컨트롤 잡아나가는게 놀랍습니다 네 자 최는 박찬호 선수 아 96마일 154킬로미터입니다 네 36살짜리 투수가 지금도 154킬로미터를 던지네요 네 자 이제 2N2 이번 공에 대한 어떤 판단 기종선택 네 자 이제는 승부를 가야된다는 얘기구요 네 자 직구가 이제 들어가면서 2N2가 됐는데 자 5번째 승부 자 잡아주길 바랍니다 자 다수 벗어납니다 자 박찬호 선수가 이제 이런 얘기 했죠 루이츠 포스하고는 마음이 잘 맞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 공은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2N2 자 5급이다 5급 변하네요 아 속들어 앉는군요 뭔가 좀 맞지 않나요 자 지금 이게 하나 선택하는 것이 1호 주자를 루이스 포스가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 2N2인데요 그렇죠 자 승 상진 박찬호 자 벗어나는 몽인데 무브먼트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 정도 구속에 저 정도 무브먼트니까 배트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아 백미입니다 앞권인데요 박찬호 2-3에서 인터벌 좀 치고 아 라이딩 패스 볼 전성계 박찬호를 보는 듯한 멋진 투구입니다 네 볼로써 잡아낼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좋았고요 네 아직 아웃카운터 하나 남았고 득점권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팀의 구세주 역할을 확실하게 해 두고 있습니다 자 박찬호 선수와 긴장의 끈 절대 나가면 안되겠어요 늘 경기 후반에 강점 보이는 브레이크 선수입니다 게다가 노력미가 있고 차분한 선수거든요 올 시즌 7회 이후 그러니까 7회부터 브레이크 선수가 경기 후반 2점 차 이내 상황에서 타율이요 3할 4분 쳤던 선수예요 자 오타수마한테 3진 3개지만 자 신경 써서 이닝을 잘 마무리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아까 쪽 스트라이입니다 16마일 자 이번 지금 등판에 96마일조래공 벌써 3개나 던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직구로 볼카운트 잡고 변화고구사 했을 때 브레이크가 잘 속았었습니다 네 자 전성기의 어떤 패턴 있지 않습니까 로아이징 페스토리 파워 커브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빠져도 완스트랙 1벌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 타자를 상대로 모두 초고 스트라이크를 던졌고 네 모두 유리한 몰카운트를 끌고 갔다라는 점인데 이제 3구째가 주목됩니다 블레이크 오늘 한타 없이 네 번째 타석 3구짜리 3구짜리 빠른 슬라이더에 완전히 속았어요 네 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답답한 뒷문을 맡을 적임자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리지가 불안하고 매드슨 같은 경우도 삼진 능력이 있어요 네 그 외적인 투수가 박찬호 선수 제외하고는 필리스 불편에서 중요한 순간에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삼진 잡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자 투앤완 자 침착하게 공용한 볼 조심해야 됩니다 투앤투 자 바깥쪽 변하고 슬라이더 던지기 위한 셋업 피치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네 어차피 저공이 가운데 들어갔으면 또 헛스윙도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역초하는 박찬호입니다 군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투앤투 자 오구 자 땅볼 1루 1루 땅볼 됐습니다 1루 아웃입니다 박찬호 무사히 해서 세 타자를 모두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멋진 투구였습니다 선수가 3-3 2-3 5-1 5-6 5-6 6-6 6-6 5-6 6-6